올해 노벨 화학상은 진화를 활용한 항체와 효소를 연구하고 개발한 미국의 프랜시스 아널드 등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서 노벨 화학상에서도 여성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배제학 특파원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프랜시스 아널드와 조지 스미스, 그리고 영국의 그레고리 윈터경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수상자들이 진화의 힘을 활용해 항체와 효소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상 비중의 절반을 차지한 아널드는 효소의 유도 진화를, 윈터경 등 2명은 항체와 펩타이드의 파지 디스플레이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아널드는 9년 만에 탄생한 여성 화학상 수상자입니다. 물리학에서 55년 만에 여성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 화학상도 수상하면서 올해 노벨상에서는 여성 과학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미투 파문 논란으로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면서 내일 평화상과 8일 경제학상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기상캐스터